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8시 50분이 됐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우리가 간절히 보고 싶은 얼굴이 있죠?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 염 교수입니다 염 교수님 모시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염 교수는 대학으로 치면 개론 교수라고 해야 되나? 기초적인 것자 제일 중요하죠, 기초를 모르고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마일드하고 겸손한 스타일인데 강의에 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내고 있어요 강의는 진짜 제 정상으로 진짜 잘해요? 네, 그럼요 강의는 정말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데 이번에 어쨌든 기초로만 이번에 잘 만들어서 제작을 했으니까 아무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시장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공부할 건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를 또 확실히 공부해놓는 게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좀 되겠죠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차피 포트폴리오 한번 리밸런싱하는 것도 좋은데 저기 메리츠에서 했던 실전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대학 그것도 사실 업종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좋아질 것들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올라갈 때는 진짜 MTS, HTS 본다고 공부 안 되고 장 빠지면 걱정한다고 안 되고 아이고 참 공부하기 힘든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먼저 장 보기 전에 이슈들 또 주요 뉴스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뉴스들 나온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일정은 현대차가 이 GMP 드디어 아이오닉5가 공개가 됩니다 오늘인가요?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에서도 생존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현대기아차 주주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직접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조상 끝났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빨리 발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끄는 것보다는 불난 거? 네 불난 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장 차검 장관이 그런 것도 담당이군요 항상 부동산만 담당이군요 국토부에서 담당하거든요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교통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 발표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파웰 연준 의장이 반기 위해 통화정책 보고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상원하원 이렇게 각각 열리는데 요새 하도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크니까 파웰 연준 의장이 또 한번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가 오늘은 좀 휴장입니다 요새 일본 증시 요새 좀 왜 이렇게 올라요 거기? 거기는 요새 좀 분위기들이 좋더라고요 특히 일본도 공급막 수혜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런 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나온 것 중에 몇 개 말씀드리면 LG전자가 롤러블폰 출시를 백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상소문폰 결국에 이제 사업부를 어떻게 보면 접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백지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매각한다는 얘기가 원래 이제 사업부를 다 매각하기로 했는데 통매각하지 않고 사업부를 이제 쪼개가지고 분할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문제 때문에 그러죠? 네 고용문제 때문에 생산기지만 따로 분리하고 개발인력은 개발인력대로 또 따로 분리하고 거기 또 설계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이것도 따로따로 원하는 대로 그냥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각각 분할해가지고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 프로님 말씀대로 그 약간 이제 인력 부분에 대한 약간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LG 내부에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확실히 그 화학사업은 조금 축소하려는 것 같아요 SK종합화학 지분을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좀 체크해 보실 게 10시에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의 인민은행이 어제 유동성을 회수해버렸어요 10시에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 후로 증시가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오후에 중국도 급락을 하고 한국까지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10시에 여러분도 좀 잘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500억 위안의 만기 채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억 위안만 좀 회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중에 이걸 더 풀었어야 되는데 못 푸는 바람에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어제 중국이 좀 놀랐고 한국까지 그에 영향을 줬는데 오늘도 10시 이후에 좀 어떤 모습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미국의 금리도 중요한데 장중에는 10시 이후에 중국 금리가 한국 시장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가지고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장 올라갈 때도 중국 금리가 하락하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감하게 10시에 좀 그 부분 체크를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제 좀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워닝 쇼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도 올렸고 근데 왜 안 좋게 나왔냐면 그 레키노라주라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했잖아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개발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건 돈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은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올해 레키노라주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또 유럽에서 새로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출이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일단 실제로는 워닝 쇼크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NC소프트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사실 한 6% 나왔던 뉴스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해서 이 법안을 국회의원 한 분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템 규제? 확률형 아이템?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템 뽑기 거기 게임에서 무기 뽑고 근데 그 무기를 좋은 무기 뽑는 확률이 0.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럼 이제 그 뽑으면 산다 이거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공개하라 이거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라는 규제 법안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자율 규제였어요 각 회사들이 알아서 공개를 하든가 안 하든가 자유인데 사실 NC소프트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무기는 몇 퍼센트 확률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게임 업체들한테 어쨌든 부담이다 보니까 어제 급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들 다 나와 있지만 실제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게임주도 성장주니까 지금 증시에 좀 약간 부담으로는 그 부분은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어제 빠져 왜냐면 어제 제가 장중에 하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NC소프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예상지수는 역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들이 다 일제히 거의 급락을 해서 오늘 출발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050포인트 어제 한국은 좀 미리 빠지긴 했지만 오늘 일단 한 2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3포인트 한 1% 이상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 좀 하락할 것 같고 호가 보니까 현대차하고 셀트리온은 일단 강세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은 지금 호가 상황 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지금 파란색으로 한 1% 이상씩은 하락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성장주가 워낙 많으니까 좀 시장에 어제 미국의 다오지수는 올랐지만 그 성장주가 다 급락한 것처럼 한국도 역시 코스닥이 조금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5%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동반해서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인 LG화학 또 네이버도 역시 출발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금리 상승 수혜주죠 어제부터 손해보험주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오늘 한 2.3% 또 경기민감주죠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안, KB금융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다오지수랑 연동되는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다 일제히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색깔이 지금 극명하게 좀 대립되는 하긴 라스닥이 2% 이상 빠지는데 다오는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좀 제일 많이 빠지는 건 코스피 쪽에서는 SKC 대표적인 2차 전지 회사죠 3% LG전자가 전장 부품은 3%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전장 부품 이쪽 기업들은 오늘 대부분 한 2에서 3%씩은 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좋군요 네 어제 유가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도 한 4% 정도 올라서 경기민감주는 장 분위기랑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하나 생명이 오늘도 4% 풍산이 어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구리 가격 때문에 역시 오늘도 한 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어제 미국에서 여행주나 또 카지노 회사들 많이 올랐는데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항공주 또 CJCGV 같은 이제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증시에 큰 영향을 안 주죠 왜냐하면 시총들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요새 성장주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말씀을 좀 해드리면 역시 2차전지 섹터가 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어제 상하가 갔던 메디톡스가 오늘도 추가로 한 10%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나 또 아니면 동화기업 같은 2차전지 그다음에 KMW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어닝쇼크가 좀 나오면서 오늘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5G 2차전지 섹터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씩 비교적 크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약간 피해 기업들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현재 3046포인트 33포인트 1%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은 14포인트 마이너스 1.47% 빠지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오늘 일단 아까 연기금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기관 투자들은 이게 장 초반이라 사실 믿을 수는 없지만 연기금이 일단 363억 사고 있어요 출발은 좋습니다 일단은 급락하면 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랜만에 매수 출발은 했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무려 지금 시작한 지 3분 됐는데 거의 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네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일단 우리나라 대형 기술주나 이쪽 성장주 일단 매도하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가 일단은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손해보험, 생명보험, 여행, 항공, 은행, 정유, 조선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 일제히 반등을 했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하락인데 비트코인 관련 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전자결제, 반도체, 쿠팡 관련 주, LED 전장 부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는 다 오늘은 일단 2% 이상씩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10시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10시에 이제 중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10시 반에 중국 증시 오픈하잖아요 어제 중국의 성장주가 기본적으로 5, 6%씩 폭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도 빠졌는데 오늘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을 일단 아침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준비해 주신 내용들 또 보죠 이슈을 말씀드리면 요새 삼성인자 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TSMC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인자가도 물론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D램 매출 비중이 지금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반도체 매출 중에서 D램 쪽이나 메모리가 76%나 되고요 비메모리 쪽은 24% 수준이고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주가로 따지면 연초 대비해서 삼성인자 마이너스거든요 TSMC는 어제까지 22%가 일단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피니온도 11% 올랐고 2위 기업 NXP도 11% 일본의 류네사스도 13%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인자는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데 비메모리 쪽에서도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7나노, 5나노 이렇게 미세공정에서 만드는데 삼성인자는 그거에 되게 강점이 많아요 근데 TSMC는 그것도 하는데 40나노 이상의 자동차 반도체는 40나노 이상에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만들어요 TSMC? 네, TSMC가 40나노 이상 매출 비중이 되게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TSMC는 삼성은 거의 10나노 이하 굉장히 미세공정 쪽에 집중돼 있고 근데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는 미세공정이 필요 없는 반도체거든요 사실상 근데 TSMC는 그걸 많이 만드니까 오히려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는데 삼성은자 주가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삼성은자가 좀 자동차 반도체 기업 하나 정도 인수하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자동차 전장 부품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일단 이미 꼽았고 2017년에 일단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저번에 IR에서 인수하겠다고 좀 M&A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삼성은자가 의미 있는 M&A가 한번 나온다면 또 주가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아니라 하더라도 M&A가 좀 언제쯤 나올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리뷰가 나왔는데 SK증권의 이재윤, 한대훈 연구원이 쓴 자료고요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4분기는 전통적으로 성과금이 많이 저급되고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진했지만 그래도 양호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일단 4분기 코스피 영업이 예상치가 있는 기업 내에서 발표된 거는 34.1조 원으로 예상보다는 5.8% 하이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는 무려 48%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이제 전체 예상치가 없는 기업까지 다 따졌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36.5% 일단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3분기보다는 좀 감소를 했다 하더라도 4분기 이익은 굉장히 잘 나왔고 이게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분기 실적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2017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대급으로 4분기로는 잘 나온 거예요 이번 4분기가 그리고 그런데 왜 3분기보다 4분기가 줄었냐 그때 삼성현자가 3분기에 너무 잘 나와서요 삼성현자가 12조 나왔잖아요 4분기는 9조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조 원이 줄 거지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실적은 좀 되게 잘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현재 코스피 PER이 13.7배 수준인데 일단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코스피 PER 밸류도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2월 수출 데이터가 어제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1평균 수출 20%대 증가율이 나왔는데 현대차증권의 오창석 연구원이 일단은 보고서를 좀 써줬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은 일단 확실히 증가세가 확인이 됐고 1평균 수출 증가율이 29.2% 그래서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용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게 영향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2분기가 어쨌든 최악이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또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서 경제지표는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줬습니다 수출이 많이 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기저효과가 없는데도 지금 5개월 연속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한국 경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상반기는 수출 개선 쪽에 좀 방점을 좀 줬고 하반기는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내수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수출, 하반기는 내수 쪽이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K의 문경준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잠깐만 그냥 요양만 해드리면 요새 바이오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 시장 자체가 그런데 항암제 시장 그래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좀 긍정적으로 적어주셨는데 2018년도에 국내 암 발생자 수가 24.3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12.8만 명, 여성이 1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999년도에 10.1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암 발생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가장 이제 어쨌든 고령화가 암 발생이 가장 큰 팩터,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단일 팩터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국인의 경우 지금 기대수명이 83세까지 생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37.4% 몇 살까지 살면? 83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83세? 네,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37%니까 10명 중에 거의 4명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고령일수록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외과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약물치료인데 항암치료는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약물치료는 1세대가 화학 독성 항암제 모든 그냥 암세포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정상,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부작용이 심했고 2세대는 표적항암제 암세포만 표적하는 거죠 타겟팅을 해서 하는 거고 3세대는 면역항암제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건데 이제 암환자 수와 어쨌든 증가와 더불어서 항암제 세대 진화 3세대 면역항암제 시장이 어쨌든 커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물론 HRB 쇼크는 좀 있었고 좀 거짓말이라는 신뢰도의 문제는 있었지만 고령화는 어쨌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성장하니까 그 안에서 좀 종목들은 잘 선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IBK 투자증권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암제 시장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 KTV 투자증권에 라진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의 매각이 아마 추진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2018년도 2월에 호방건설에 인수될 뻔했다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매물로 좀 남아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재점화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형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좀 중요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주할 때 보통 석유화 공장이나 플랜트 수주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중동에서 예전에 그런데 요즘에 그런 수주가 많이 없는데 앞으로는 아예 그냥 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쪽에 경쟁력이 좀 있고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경우 도시화율이 아직 5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할까요? 지수가 코스피가 0.8%, 0.74% 코스닥이 1.1% 이렇게 조금 약간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 오늘은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기관 투자들이 오전부터 좀 많이 받아주고 있어서 기관의 영향이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좀 파는 쪽인데 금융 투자하고 지금 연기금이 좀 바다는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연기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아까 정프로 뭐랬죠? 언제까지 뭐 팔아재길 겁니까 팔아재낸다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저 진짜 거의 한 달 반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사는 거 아침에 무조건 팔고 시작했어요 연기금이 아니 그런데 염수승환 부장도 연기금이 이렇게 한 달 이상 계속 파는 것도 거의 처음 보잖아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파는 적이 있긴 있었는데 하루에 2, 3천억 연속 파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보는데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내려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데 좀 유연하게 저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아까 이창훈 단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연기금이 주식 산업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증시가 급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규정상에서는 그걸 유연하게 좀 적용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뭐 그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연기금이 좀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3천이 깨지고 2,900가고 가면 연기금 매도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3,200, 300으로 또 간다면 계속 더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분간은 수급 자체는 증시가 하락하면 연기금은 좀 덜 팔고 급등하면 오히려 많이 팔고 이런 수순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이것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이 이제 봄학기 교수님이 되셨는데 지난지 겨울학기 저희가 또 기말고사 보지 않겠습니까 네 겨울학기 기말고사를 봅니다 네 주식대학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셨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서 성적이 우수하신 분께는 장학금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사 하신 거 다 돌려준다는 거죠? 100% 그게 근데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봅니다 진짜 문제가 나와요? 우리 메르츠 연구원들께서 다 출제를 내셨어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염블리도 나중에 끝날 때 시험문제 시험을 방해했다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수업 들었나 제가 좀 특별한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수업료를 돌려준다니까 그거 말고도 더 좀 선물 또 마련해 주셔도 좋고 하여튼 이번 겨울학기 시험 다들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링크를 잘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통을 하면 좋겠어 이게 왜냐하면 뭘 팔 뭐 이렇게 강의나 책 한 다음에 읽어보세요 좋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무 랍터서비스도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봐서 시험 보는 건 힘드신지만 그렇다고 낙제시키고 그런 건 없잖아 대신 거기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의미 있는 시험이라니 넌센스키즈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다 잘 하신 분들은 소종의 수업료 강의 산 거를 캐시백을 해드리는 거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몇몇 분들이 정프로 빨리 시험 보고 성적 공개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대신 제 성적이 너무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프로구나 족보 벌써 족보 주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족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우리 안 들으신 분들까지는 저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글쎄 한두 분 형식적으로 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꽤 많은 분들한테 그때 34만 5천 원입니까 캐시백도 해드리고 또 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저전하에 합산 170세 이 책도 좀 풍성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는 거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사회에 맞지 않으시고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